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순살량념게장, 스팸, 김부각, 오이무침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마지막으로. 맛있는 느낌. 너무 맛있어요. 한잔 탕후라과 함께 à 맛있는데요. 스팸. 후추. 후추. 이곳은 외국에서 부터가 많아요. 매운의 기름에 일반적으로 달콤하니 매콤해요 오징어 벽룽 다음은 날씨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소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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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는 것 같아요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매콤한 맛 바삭DBURG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골고루 식감과 짭조름에 입안에 듬뿍 시원하게 만들엉 바삭한 초콜릿 치즈가 더 맛있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게 들어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다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